이명웅 일대기 1편, 출생 1991년 6월 16일 32세,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거주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예천임씨 신체 182.2cm 72kg A형 왼손잡이 학력 송우초등학교 졸업, 가롤중학교 졸업, 동남고등학교 졸업,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전문학사 병역 육군 제3보병사단 병장 만기 전역 소속사 물고기 뮤직 데뷔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 데뷔일로부터 2761일 7주년 팬덤 영웅시대 공식색 하늘색 별명 임히어로 MBTI는 INFJ입니다 1997년도 KBS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초등학교 때 진달래꽃 노래를 잘 불러 별명이 진달래꽃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유소년 축구단 선수로 활동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음악 학원에 간다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친구는 학원 자체 시험에서 떨어져서 못 다니고 본인만 붙었다고 한다 카페와 식당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데뷔 후에는 행사 스케줄과 병행해야 하는 관계로 택배 상하차 알바와 군고구마를 판 적이 있다 보컬팀 어섬블라 소속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다 군필이며 고향 윗동네의 제3포 병사단백 골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인증사진이 올라왔었다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해 2017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하면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성공 가도는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실시간 국민 투표 773만 1781표에서 전체 득표수의 2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초대 진일위를 차지하면서 전성기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사랑의 콜센터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며 다양한 역주행곡들을 양산했고 뽕숭아학당을 통해 특유의 잔막미와 예능감으로 시청률을 견인하며 팔색조의 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1년 3월 9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곡을 발매해 트로트곡 음악방송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이후 수많은 방송사로부터의 러브콜을 정중히 거절하고 소신있게 앨범과 노래 본업에 집중해 2022년 5월 2일 첫 정규앨범 imhero인 히어로를 발매 첫날 94만장 1주만에 110만장을 돌파하며 당시 역대 남자 솔로 가수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앨범에는 트로트곡 다수를 포함해 발라드, 락,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담아 명실상부 올라운더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bs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ost 사랑은 늘 도망가와 tv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삽입곡은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다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는 드라마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간 노래방 차트 1위를 기록한 이후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 11월 15일 자신의 첫 자작곡인 락 장르의 런던 보이와 더불어 락발라드 음색이 드러난 폴라로이드 더블 싱글을 발표했고 2023년 6월 5일 서정적인 가사로 힐링을 주는 두 번째 자작곡 모래 알갱이를 통해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이명웅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4개월 후인 10월 9일 edm 장르의 두 오다이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본인이 직접 작사에도 참여한 이 곡은 2023년 멜론 최단시간 1위 달성 등 다수의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단시간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등극한 우주 감각 영상미의 뮤직 비디오를 통해 화려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edm 곡 도전을 통해 그가 특정 장르에 국한된 아티스트가 아닌 전방위 아티스트임을 또 증명해냈다 한국 갤럽 올해를 빛낸 가수 조사에서 지난 3년간 2020년 2022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 분류 모두 탑 5위 안에 든 국내 유일한 가수로 선정됐고 또한 시사저널이 발표한 2023년 올해의 연예인물로 선정됐다 2023년 갤럽 조사에서도 30대 이하 7.1%와 40대 이상 37.8%로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국내 원톱 국민 가수의 위상을 입증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의 브랜드 평판 지수 4년 연속 3위권 내 순위를 유지 중으로 2023년 12월에는 스타, 가수, 광고, 트로트 가수 4개 부문 1위를 차지해 역대 최초로 4관왕을 기록했고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48주 22 연속 1위 등 여러 시상식 차트에서 최정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2022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이후 2023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공연 문화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극찬을 받았고 2024년 5월 25일과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음악적 평가 이명웅 씨 무대는 듣는 사람도 숨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듣게 만드는 굉장한 마력이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가창력이에요 한음 한음을 본인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다 해요 여보 할 때는 호흡으로 완전 말하듯이 툭 놓고 이런 데서 듣는 사람들은 그냥 빠져드는 거거든요 미스터 트롯 마스터 조영수 탁월한 소리 컨트롤 형형색색 풍부한 감정선의 소유자임에도 어떠한 노래에서건 최적화된 상태는 기본이다 포토 뮤직 코리아 편집국장 조성진 고음 처리에 대한 시각 자체도 근본적으로 달라 올릴 때와 내릴 때의 타이밍 정확히 알아 무대 전체를 조망하는 높은 수준의 이해력 보여 방송 끝난 후 후반 작업 시에도 전혀 손 볼 게 없다 KBS 음악 감독 장지원 처음 듣는 순간부터 오싹함이 들었다 음정이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넘게 음악 생활을 하며 여러 가수를 봤지만 이명웅의 음정은 어떤 가수들보다 돋보였다 대단히 깨끗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살려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작곡가 김목경 테크닉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의 소유자다 다양한 장르의 소화력을 가졌다 이명웅은 각 장르의 이해도가 무척 높은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이명웅이란 존재는 해결하지 못한 걸 했다고 본다 특정 장르를 좋아하는 소비층이 있듯이 음악을 소비하는 연령대 또한 취향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명웅이 이 모든 걸 해결했다고 본다 나가수 슈퍼스타K 등 다수 음악 감독 임현기 이명웅은 노래 자체에 군더더기가 없다 정말로 깔끔하게 노래한다 겉멋이 전혀 없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가창 그래서 느낌이 더 잘 와닿는다 이명웅은 턱 마이너스 입술 마이너스 혀 밸런스가 매우 좋다 혀의 쓰임이 탁월하니 소리를 가볍게 움켜쥐고 강약 조절을 하며 다채로운 감정선을 극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다 그는 데크레센도로 노래하기 때문에 소리가 리듬에 더 잘 달라붙는다 소리가 두꺼워지면 평소 음역보다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명웅은 음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단한 노력파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거미, 휘성, 빅마마, 옥주현 보컬 트레이너 김명기 이명웅은 소리 밸런스가 좋다 어떠한 곡에서도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며 조화롭게 연출한다 이러한 조망력과 균형감이야말로 이명웅의 빛나는 재능이다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인조인간 같이 느껴질 만큼 실수를 모르는 고른 퀄리티를 전해주는 가히 멘탈갑이다 미국 맨해턴 음대 박사 피아니스트 조재혁 소위 누구 같음이 없는 유일무이 자신의 목소리 가진 독보적 어덜트 컨템포러리 팝 가수로 지나치지 않은 그러나 충분한 그것은 다름 아닌 이명웅의 음악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에서 온다고 본다 작곡가 윤일상 이명웅의 목소리와 창법은 한시대나 유행에 머물지 않으며 우리 가요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한다 호원대 실용음악과 교수 찰리정 이명웅 가수는 호흡의 힘만으로 힘있는 소리를 만드는 테크닉 믹스 보이스를 탁월하게 구현합니다 호흡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덕분에 소리가 걸리거나 조이지 않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깊게 마신 한 호흡으로 한 프레이즈에서 고루 분배해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이 호흡법을 위해 무수한 연습을 거듭했을 겁니다 소리에 빛깔을 넣고 빼는데도 능숙합니다 가사를 말하듯이 던지는 레치타티보 등의 기교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호흡은 가돼빛깔을 빼는 방법으로 변화를 꾀합니다 프로들도 쉽게 구사하기 어려운 기교입니다 그래서 이명웅 노래는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성악가 조용갑 이명웅의 다양하지만 일관적인 어덜트 컨템포러리적 음악 성향은 놀랍게도 EDM을 표방한 파격적인 신곡 두 오다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중음악의 역사가 전통적으로 10대들의 취향에 복무해온 방식으로 진화해오는 와중에 트렌디한 음악 대중에서 소외되 온 중장년층은 이제 이명웅이라는 새로운 대형 스타를 통해 발라드, 트로트, 록 심지어 EDM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대중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오다이는 발매된 지 단 3시간 만에 멜론 T.O.P. 100 1위에 올랐다 덕분에 이명웅은 2023년 멜론 T.O.P. 100에서 가장 많이 1위를 한 아티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수치와 의미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2021년 12월 26일 힘든 시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KBS 위아 히어로 단독쇼에 억대 출연료를 거절하고 자진해서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TV조선 계약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첫 번째 기회였기에 이는 범상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독쇼를 제작했던 감독은 이후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이명웅이 타 방송사들의 고액 제안을 거절하고 출연료가 공란이었던 KBS를 선택했다 출연료를 받고 기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고생하는 스태프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시고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이는 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다 했다며 이건 가수로서 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미담을 소개했다 이는 범상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상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